정상적인 맥주가 없나? 아이고, 불안한데 느낌이 여보세요? 드세요? 그냥 라오 먹고 싶은데 이 맥알못 특 그냥 라오만 마시는 그냥 그 뭐지? 그 골든 뭐야? 그 하와이 그거 뭐죠? 비그웨이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죄송해요 제 메이크업 다 번뜬어요 지금 공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조명도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 이해 좀 해주시고 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콘서트 이후에 제가 죽을 거예요 목이 지금 다 갔습니다 한국이 몇 시지 지금? 한국이 지금 아니 요새는 뭐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 한국 오후 3시 3시 40분 이제 학교할 시간이네 학생들 그냥 너무 오래 안 온 거 같아서 너무 번진 거 봐요 너무 오래 안 온 거 같아가지고 이제 인사 드리려고 켰죠 트름 나온다 조심해 네 지금 콘서트 끝났고 근데 진짜 이 콘서트는 이 퀴즈트는 진짜 거의 초조금이라 약간 걱정돼요 지금 약간 나머지 3번 지금 3번 남았는데 살짝 걱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계속 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 시기에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줄 잡고 해야지 뭐 요새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영통 같은 걸 좀 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해요 사실 이게 그냥 맨날 스피커번호를 통화해가지고 그냥 맨날 스피커번호를 통화해가지고 살짝 귀걸이도 살짝 비호감인데 살짝 귀걸이도 살짝 비호감인데 그냥 무대 귀걸이니까 양해 좀 그냥 무대 귀걸이니까 양해 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질문이나 뭔가 하실 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끄시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I'm very well 이거 이제 끝나고 컨디션을 받고 이제 자야죠 자야 이제 내일 또 공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좀 이제 딜레이가 됐고 곡은 좀 늦게 끝났어요 발가락이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제 발가락이 지금 신발을 신고 막 아직 못 신어가지고 좀 더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든 married me you guys spell Mary as M E R R Y I'm just curious that if it's intended or what Is it 유행인가요? Is it a trend to mar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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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Ask us Mary To marry To marry Marry you guys Tiamo Tired RM Yes Sorry but 이게 이제 공식이 됐다길래 그 공연 끝나면 젖아오는 게 공식이 됐다길래 I've heard that It's kind of weird It's kind of It's kind of Ritual To Come 아 말도 안 나오네 이제 근데 제가 라스베크에서 공연하면서 느끼는 게 가끔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진짜 편해요 제가 막 유학파도 아니고 뭐 막 그런 건 아닌데 영어로 얘기할 때가 훨씬 더 솔직하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느낌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You know, it's just No, it's not a problem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이런 차이 Why are not sleeping? To see you I came To talk with you Send a heart Easy Easy peasy 뭐냐? 저 살 좀 빠졌습니다 I lost weight I was like I don't know as pounds But I was like 78kg But now I'm like 73 사실 70 밑으로 내려가 Fake love 막 DNA 이런 데로 돌아가려면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돼요 아예 그러면 이제 근육 빠지고 지방 다 빠지고 안 먹으면서 그러시기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다시 체형이 굳고 아마 몸이 안 좋아질 거라서 운동은 하대 지금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저 73kg입니다 Show about the Grammys Show about the Grammys Show about the Grammys The Grammys were fine We enjoyed the performance There were no mistakes We were anxious about You know Having a mistake But there were no mistakes And Everyone Gave us applause And you know Stood up And like Share Share their hearts So We appreciate it And It was alright The performance was everything And We were kind of Disappointed First time we heard that You know Dojo was gonna Win But You know It's alright We can admit it And And I just Looking at the other artists' stages And I felt something So You know Participating Participating Um In our whole album more Like You know Personally And The lyrics Melodies Um Arrangements Someday We're gonna Do it Like All by ourselves That's our goal I think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 Why Why The people Why Some people Look down on us But You know It's gonna be solved Anyway As time passes by The line Do 다를 구름 볼 수 없는 그들 마주해 언제네 처음에 죄송해요 미친 거 맞나요? Bicycle 저도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부를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bout the new playlists, I'm getting ready and I'm working on it. I have, I'm inviting a really interesting unexpected people to my album. Please... 주세요. 말이 더듬는 거죠.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 성함이 나올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건가? 그 1.2개? 아니에요. 그때 LA... 이건 미국 거? 그때 1.2개로 늘어달라고 해서 연락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 초코파이도 좀 늘려달라고 해주면 안되냐. 몽셀도 일정무게 해주면 안되냐. 제가... 근데 여러분 저는 지니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정국이가 무슨 뭐 또 안 먹는다고 살이... 걔도 겁나 빠져서 걔 지금 69인가 70인가 그래요. 지금 저랑 비슷했는데 근데 안 먹는다고 지금 이걸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정국이 보면서 이제 좀 반성 중이죠. 나도 안 먹어야 되나. 요, JK는 다이어트에 있는 거고 그리고 터뜨린 거고 터뜨린 거고 터뜨린 거고 터뜨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했지만... 저는... 저는... 제압하지만... 뭘 거기서 다... 왜 이렇게 뭐가 있다고? 체지방들도 한자리인 애가 그죠? 에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삼겹살 삼겹살 소음 터뜨린 거고 터뜨린 거고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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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타투 하기로 했다고요? 우정 타투를 이제 여러 가지 동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겠구나. 근데... 뭐... 지금 뭐 말만 하고 지금 계속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일곱 개의 점을 찍자부터 시작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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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칠성을 하네... 뭘... 뭐 일곱 개의 뭔가를 하네... 뭐 칠을... 그냥 칠을 심플하게 새기자네... 뭐 근데 저 하면 저는 약간 발목... 그냥 발목... 그... 발목에 하고 싶어요. 심플하게. 근데 사실 제가 타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어쨌든 몸의 디자인이지 않은 타투도 근데... 타투를 제가 팔이나 이제 보이는 데 하게 되면 누가 다 알아보는 게 싫어. 밖에서. 타투보고. 지금 걘가? 가뜩이나 저는... 뭐 제 옷 스타일인지 뭐 목소리인지 뭐 뭐 때문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편인데... 그... 여름 같은 데 또 이제 저는 거의 뭐 헐벗고 다니니까... 반팔이랑 반바지 입고 근데... 이제 그 타투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까봐... 그게 좀 싫어가지고... 가뜩이나 좀... 밖에서... 좀 튀어서 그런지... 약간 키가 있고 이래서 그런지 좀 잘 알아본 당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저는. 아 근데 얼굴 보니까 한 70kg까지는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라스베가스에서 조깅하고 그랬어요 아침에. 아침에. 음... 그걸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어... 없던데. 쓰읍... 없다 없다. 안 가져왔어. 없어요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왜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비빔면이 그렇게까지는 안 먹고 싶은데... 왜 해외에 오면 미치게 땡길까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게... 평양냉면이랑... 아... 그 다음에 봉평매을 맛국수. 그 다음에... 짜장면.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회덮밥. 아... 살 못 빼. 이러니 어떻게 다시 60kg대로 가겠어. 그냥 운동하고 먹고 말지 그죠? 아니... 귀찮아요. 다 참고 살건 뭐하러 사냐고. 뭐하러 돈 벌어고 그죠? 뭐하러 돈 벌어고 그죠? 다 면이네 그죠? 면기신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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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noodle ghost. if you understand. Spanish. 아... sorry. I'll definitely learn. I'll definitely learn. 포켓몬빵 신상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 발등을 찍는 거 같아서 그 편의점 가서 사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뭐... 저 아마 스티커 한 100개 좀 넘게 모은 거 같은데 뭐 막... 그 왜... 당근이나 번장 같은데 다 한꺼번에 모아서 파시더라고 몇십만 원에. 근데 그거 사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이제 좀 잘 모아볼라고 지금 그거... 그게 제일 화가 나긴 해요. 지금... 포켓몬 스티커 모으다가 집에 온 게 제일... 아니... 그... 여기 온 게 좀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죄송해요. 별로 생... 생산적인... 뷰앱은 아니라가지고...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같이 못 즐겼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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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upside down and and um and I when I when I see you guys you guys used your energy at the first part like like total like fire and on you guys use your energy like the most and like you know when when you get like some songs some tracks like Idol or or so what later you guys are like 너무 열정하고 OK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나도 나도 너무 재수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한영 혼용하는 게 무슨 무슨 수룩양용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 아니까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어색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일인지 알아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일인지 알아두고 뭐 어려운 이 시간을 하시는 게 무슨 일인지 알아두고 우리가 시간을 하시는 게 무슨 일인지 알아두고 행복한 생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안 말嗨 행복한 생일 여러분 every fans that came to concert for their birthday A lot of them bombs live 와 그거 애들이 많이 연습해야 될 텐데 그 노래가 엄청 어려워요 That song is hard girl Or boy Or men or women Latin America Yeah I want to be there I want to be some You know some other countries And have a trip Meet the fans there You know Did you meet Hossie's baby Nah not yet I just saw photos But she was so sweet When are you planning to get married? I don't know I don't even have a picture I don't even have a picture Wink is easy Do you want to get a friendship tattoo? Yeah I do It's not a It's a friendship tattoo It's like a teen tattoo V-Live is lacking Oh sorry Wi-Fi here is not really good Her World is complex We was looking for love Not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How many children do you want to have? How many children do you want to have? Some day But now You know when I think of a kid like me and you know I don't really want to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I'm sorry I'm sorry I'm sorry 때문에 엄청 울고 떼쓰고 뭐 진짜 진짜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저 세븐 매직 마운틴스 그거 오브론 디노 너무 좋아해서 거기 놀러 갔고 나머지는 안 갔어요. 오쇼는 제가 옛날에 봤어가지고 오쇼는 어 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라스베가스가 저랑 바이브가 되게 잘 맞지는 않고 노는 쪽으로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근데 조깅하니까 진짜 좋더라구요. 야 아 예 아 월요. 아 월 슬리프는 렉스. I'm leaving at like 30분에 we just chill it. 그냥 뭐 브이라이브가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스태프시 그냥 스태프 얘기하면서 다킹 지브리쉬 진짜 맛있냐 진짜.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오우, 스누크 와비스 낼스 오케이 나스 그드 아우, 이 죄송해요. 멘트는 도저히 못 읽었다. 그냥 이제 하고싶은 얘기 하다 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공연하고 쉴 때는 책 보고요.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야스베가스는 미술관이 많이 없어서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네 그러고 뭐 저기 그 별의 컵을 좀 했고요. 아르세우스랑 한국에서 친구들이 지금 벚꽃 사진을 엄청 보내주는데 너무 배가 아파요. 부러워서 그거 하나 그거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연 세 번 남았고요. 잘 하고 올게요. 아, 그리고 작업하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이번에 나올 것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 내려고 하니까 그건 진짜 잘 하고 싶어서 좀 정말 다르게 여러 사람들이랑 되게 재밌게 상상도 못한 느낌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좀 진짜 멋있게 할 수 좀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나름 그래도 이제 기준이 높아서 그 다음에 고라연미는 뭐 얘기 말씀드렸고 그랬네요. 뭐 다 얘기했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비빔면 맛있고 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돌아가면 머리를 좀 오래 길러보려고요. 네. 그냥 염색 좀 하고 그 어둡게 머리 좀 한 번 좀 인내심 있게 좀 길러볼까 길러고 다 밀어버리게 나중에 볼까 생각했고 뭐 이제 오늘 사실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소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사랑도 그렇고 사실 뭐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고 그게 뭐 저희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를 싫어하는 분들은 늘 있었고 원래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팀이 특히 미국에서 뭔가 우리를 뭔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메인스트림에 올라왔다는 되게 반증이고 되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미분들이 사실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런 거에 반응하시는 것도 일일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일들이 뭔가 이렇게 신경 안 써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런 어그로가 끌리기를 바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쓰는 에너지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저는 뭐 글쎄요. 차라리 음악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제 오늘도 얘기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말텐데 그냥 아 뭐 그거 별로더라 아 나도 걔네 안 좋아해 이러고 말텐데 굳이 굳이 사실 공적으로 뭔가 익스프레션을 한다는 거는 뭐 저는 뭐 저랑은 이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걸 그렇게 멋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건 되게 쉽죠. 뭐 야 오늘 얘네 봤는데 구림 뭐 이상함 뭐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걸어주시는 게 이제 우리에 대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저희는 여태까지 뭐 이렇게 막 저는 늘 언더덕 포지션이었어요. 늘 뭔가 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늘 항상 이렇게 배팅이 낮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모아서 이제 원교 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늘 그랬듯이 저희가 하던 걸 하는 거죠. 그냥 뭐 저희가 누가 알아준다고 했나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음악으로든 아니면 뭐 이렇게 공연으로든 사람들이랑 나누고 이제 그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고 저도 막 옛날처럼 많이 안 찾아보고 그래서 뭐 아마 그 이번에 나오는 거에도 다음에 나오는 거에도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시간에 좀 다른 데에다가 저를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쓰고 싶어서 뭐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원래 뭐 팬과 안티는 한 끗 차이라고 뭐 안티 헤이터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팬 라이트한 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싫어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뭐 저희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뭐 그냥 뭐 멤버들이랑도 얘기했는데 뭐 늘 그렇듯 그냥 앞으로는 그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좀 뭔가 어쨌든 다시 저는 제가 사실 요즘 계속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원래 있던 지점으로 좀 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좀 더 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인벌이 되면서 앨범 제작 과정에도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이제 30대가 코앞인데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저도 고민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봐야겠죠. 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고 좀 어쨌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냥 더 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별로 생산적이지는 않았지만 뭐 브이앱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자고요. 또 만나자고요. 따라서 I'm looking forward to that. Stay safe. Get happy. Just focus on positive vibes. I know it's hard but you know life is too short to focus on the negatives I think. That's all I want to say. I love you. You guys are the ones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BTS는 지금 바로 7 boys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큰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제와 다양한 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롯데, 다른 경제와 많은 사람들을 잊고 있습니다. are really meaningfully involved in this name of BTS. I just want people to know that. We may not as great as the self-made artists or anyone else, but we got something special too, we got something different than others, I think. And that can be the tame, that can be the nationality or the language we use and we write.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army and the people who truly support us, and, you know, not just supporting, being together with us. So, I guess, BTS in 2022 is really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So, when you, like, say the name of BTS, it's not just about the seven boys. It includes the industry, maybe the Korean thing, maybe Asian, and mostly the armies that truly are together in our everyday lives. It's not just one way, it's the, what we call it, it's mutual. We give us, we give them something, they give us something, I mean, you guys give us something. And I truly felt today as well, seeing you guys in person and hearing your voices, it's something, you know, it came, it comes from the heart. And it's about the soul. It's about sharing hearts and the sharing souls, where, like, we may not know each other if I didn't do this tame or music. Maybe, um, maybe I would trip, I would have a trip in Las Vegas and just, you know, just pass by you guys as a tourist from Korea. But now, through the, the music and the performance and the tame, we can be something, you know, we call this 인연 in Korea. I don't know what to call this in English, but we became something, you know, relationship. And I think that's everything. That's, you know, mourning is a pain, life is about, um, unfair, um, a lot of unluck, the dramas, happiness, happiness and the joy is really short. But, you know, we met each other, so, we're making something great. Thank you so much, I want to say. Bye, guys. I'm off to the bed. And I love you. Bye, guys. Bye, guys.